1. 기린뽑기 1. 기린뽑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2. 기린뽑기 바로 요즘 가끔가다 샵들에 보이는 기린뽑기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는 높지만 뽑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성공까지는 정당을 못하겠지만 일단 9번, 10번은 어떤거냐면요 어? 뭐야 9번 뽑을 C 이것도 레진인 것 같아요 둘 다 레진 피규어인데 한번 해볼까요? 일단 다른 열쇠들은 여기 있는 피규어예요 일단 오늘은 기린이 메인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바로 가보죠 작아서 보시기 전에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인가? 아마 어려울텐데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도 예상은 합니다 한번 잡아서 같이 겹쳐있으니까 10번이 좀 더 쉽다고 하니까 10번부터 요리조리는 게 없어요 요리조리는 게 없어요 요리조리는 게 없어요 힘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쌈쌈한 것 같아요 질개가 무거워서 그렇지 잡아라 제 밑에 발에 질개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리조리 해서 출고 넘기는 게임이에요 드렸다 놨다 해봅시다 드렸다 놨다 오 피카츄 다리 쪽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건가? 머리는 안돼? 나도 잘 몰라 하늘 맞아 나도 너랑 똑같지 뭐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드렸다 놨다 눈이 드렸다 놨다 요리조리 방향을 좀 익힌 것 같네요 오케이 나오고 있다 근데 옆에 머리 어렵지 않아? 옆에 머리 안 할거지 앞으로 갖고 와야지 아 그렇지 힘들니까 옆에 있는 거 앞으로 이제 살살 가져와야 돼 응 팟 오케이 궁이 궁딩이 아이고 갑자기 무거워 보이긴 한다 어 그릇 아이고 아이고 벌려버릴까 다리구멍 잡으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더 앞쪽으로 가서 피추 불쌍해 낙서된 피추 응 상한 피추 자 제가 한번 해봅시다 응 오 오 아 저긴 했는데 아니 얼굴을 더 깨야 되는지 아닐까 아 그런가 얼굴? 그래서 좀 다리가 좀 보이게 얼굴 떨리려나 목 목 목 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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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쟤 나중에 저런 애들 앞에 가면 하나씩 뽑으면 되겠다 나중에 응 긴 손으로 보라파덕이가 나오기 하기 싫으니까 스메커라도 아 집겨먹기 쉽지가 않네 안되는데 이제 팔을 유리조리 해볼까 어 그래? 팔이 들어가도 배에 걸리네 응 응 이렇게 걸리네 음 아니면 팔을 그냥 잡아보는건 아 그냥? 이렇게? 응 약간 좀 틀렸다가 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? 어 좀 팔을 하나 내놔 발을 들어 볼까? 네 그냥 내려볼까? 들어갔나? 제가 방법을 아직 몰라가지고 저희도 처음 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 응 음 이거 스메커도 좀 더 떠 봐 흐흐흫 백거리 아 저거 나중에 뽑아야겠다 오빠 응 귀엽게 택에 걸려서 가네요 하나씩 그냥 몸 잡아봐야지 들리는지 따라가라 그렇지 아이고 팔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지는거 아닐까? 팔? 몸은 하나도 심할 리가 없잖아 아 그렇긴 하네 아예 안들리는구나 네 그래서 팔을 조금씩 앞으로 갖고 가면 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많이 갔다 다리 가져가고 다리 가져가고 네 여기 썼는데 응 이게 방법이지 않을까 어 어 짜 아 엄청 어려워 보인다 긴크가 많이 나 응 다시 뒤쪽 뒤개? 응 뒤쪽 뒤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안 될 거 같아 맞아 맞아 오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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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질개만 올려야 되나? 응 그런가봐 됐다 아 살짝 글렸는데 오우 오우 아 좀 만지 않지 말래요 이말래요 아 팔에 걸렸다 오우 그렇지 오우 그렇지 아하 죽어버렸어 어 근데 확실히 지우게 넣는거 맞는거같아 오케이 좀 꺼냈다 좀 꺼냈다 어? 잡았나? 아 아깝다 감사합니다 이 놈이 이 놈이 이 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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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